그... 조명한 건물 하나 보이지? 니가 책을 좀 좋아했었나? 내가 한 번씩 니한테 갈 때 책 그거 들고 가면 니가 억수로... 옛날 옛날에 커다란 산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살았습니다. 액수로 좋아했었지. 그래서 샀다. 니한테 지금값 받은 돈이랑 내 배타면서 모은 돈이랑 다 합치갖고. 사셨다고요? 저걸?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자인 놈들이 있다. 너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. 너도 마찬가지고. 너도 똑같다. 우리는 이 따이가 누구랑도 같이 못 산다. 너 엄마도 결국은 못 버티고 왔다, 이가. 피가 그런 기다. 피가.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하는 피지. 그기. 그래서 이제 내가 너랑 살라고 하는 기다. 뭐 어차피 다른 놈들끼리 같이 살면 좋지 않겠나. 뭐 상처가 될 일도 없지 않겠나 싶고. 와. 너는 좀 다를 것 같나?